내가 부탁했잖아. 그만하라고. 선은 넘지 마시고, 응? 적당히 하셔야지. 뭐냐? 나? 나 방금 잠에서 깬 수호천사 같은 거? 무조건 반사. 어떤 물체가 갑자기 나타나면 무의식적으로 눈을 감는 등 자극에 대한 타고난 본능적인 반응이다. 그만해, 미친놈아. 너 그러다 진짜 한 대 맞는다, 응? 그니까 그만하라 할 때.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. 니가 뭐해? 니가 뭐해? 안 내려놔! 너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? 쌤, 전 단지 친구들이 다툼을 말리다가 저까지 의자 때문에 위험에 처할 뻔했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빨리 사과드려.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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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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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이 안 좋으면 복습을 해야지. 파블로프의 개실험. 총을 울린다. 먹이를 준다. 개가 침을 울린다. 총을 울린다. 먹이를 준다. 개가 침을 울린다. 총만 울린다. 그만하자. 부탁이다. 부탁... 한다고. 공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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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연시훈. 어떻게 됐어? 야, 저 새끼들도 우리가 싹 빨라 버린 거? 어? 공연. 나 알아? 나랑 친해? 아니, 뭐야? 다 어디 갔어? 내가 나대지 말라 그랬지 뭐야? 이참에 코너 좀 세워라 누군데? 우리 반에 얼마 줄 건데? 얼마면 되는데? 씨발, 돈 많냐? 내가 큰아버지 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형 해봐 도와주세요, 형 도와주세요 형 야, 너 왜 여기서 나와? 우리 전생에 부부였냐? 어디 가냐? 집 뭐? 집 학원 갔다가? 어 어 어 어제 미안 갑자기? 미안하면 나중에 밥이나 한 번 써 아, 간다 해보자 여기 배달이요 여기 배달이요 , 퇴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근데 표정이 왜 그래? 안 먹어. 형이 뭐 대단한 걸 쏘라던 건 아닌데 급식비는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 술 먹지 마. 잘 먹을게. 근데 왜 학교에서 자. 아, 알바 끝나고 일로 바로 오는 거야. 집 가서 자면은 못 일어날 거봐. 우리 할머니가 대학은 못 가도 대근상이랑 졸업장은 받으랬어. 너는 뭐 음악 듣는 거 좋아하냐? 너 맨날 리오프 끼고 있잖아. 싸가지 없게. 귀찮아서. 어? 누가 말 걸까봐 귀찮아서 끼고 있는 거라고. 졸라 특이한 새끼다. 네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. 야, 근데 연시은 왜 학폭이 안 여냐? 그거 내가 들었는데 전혁빈. 씨발 펜타닉 걸렸대. 진짜? 야, 오바야. 아, 진짜라니까. 그거 덮으려고 그냥 넘어가는 거라니까. 아니, 근데 쟤네 진짜 왜 둘이 같이 붙어 다녀? 아니, 둘이 졸나 붙어 다녀. 개친해졌어, 그냥. 안 쏘. MMA 졸나 고스레. AF 씬과 데뷔할 거였다니까? 어쩐지 씨팔 카운터가 졸나 맛집이더라. 춤도 잘 치겠다. 춤도 잘 치겠다. 여기. 어, 그렇지. 대박. 그 입금은 언제쯤 가? 나. 늦었네. 어. 미안해야 되냐? 형, 동생들이야. 여기 내 사촌. 돈 많은 새끼. 뭐? 아, 뭘 봐. 죽같이 생겨가지고. 나? 졸나 쎄. 어? 야. 걔 언제 나오니? 야. 걔 언제 나오니? 학원 가. 학원 가? 학원은 어디로 다녀? 대면. 나도 학원 하나 끊으려고 하는데 거기 어때? 너랑 같이 다닐까? 너 나한테 잘 보일 필요 없어. 니 사과 받아줄 생각도 없고. 다닐까? 나한테 잘 보일 것 같아. 나한테 잘 봐. 나한테 잘 봐. 나와라! 뭐야, 끝났어? 어 아, 졸라 거덕하네, 속상하게 진짜 야, 깨워주는 새끼 하나 없냐? 너가 깨우지 말라며 그래? 아, 나 10분 뒤에 깨워줘라 네 예? 하, 진짜 미치겠다 안 쪽팔리냐? 이건 좀 아닌데? 나 하온 가야 되는데 함정 없다 비즈니스니까 이해라 알아, 안 쪽팔리냐? 야, 우리 정형님께서 막 치셨다 야, 저거 정형님께서 막 치셨을까? 나 하면서 뭐야 야, 정말 잘 몰라 나는 쪽팔리냐? 무슨 쪽팔리지? 왜? 나한테 얘기하냐? 맞아, 저기 전형빈 자춘을 웃음 좀 하나도록 하시 세대지 말고 맞아, 세븐기 안소거 안소거 전형빈 새끼가 면신 꿇고 왔어 어? 전형빈이 면신 꿇고 왔다고 근데 도와줘, 도와줘야지 너 뭐 격투기 같은 거 했었다면 아니, 걔랑 그 정도 사이는 아닌데? 그건 뭐, 뭔 사이에야지 도와주는데 아이, 다님 불러, 다님 나 알바비 가야 돼 야, 내가 알바비 줄게 두 배로 줄게, 두 배 그래 감사합니다 네 가시죠 갑시다, 고객님 네 뭐해 뭐해? 타 나, 저 들어 봐야 돼 여기 가서 짱 보고 있어 와 나 진짜 존나 재미없다 애 새끼들도 아니고 진짜 길쇠 연락 온다 빨리 끝내 손 저 새끼 손 좀 다 찢어 줘 다시는 공부도 못하게 왼쪽 셋 빠르게 제압해야 할 상대 오른쪽 둘 오른쪽 둘 조건 반사 나중에 자리한다 기선 제압을 해야 한다 빨리 끝내자, 그냥 뭐하냐 울어 운은 운은 1 2 2 2 2 3 2 2 2 3 3 2 4 2 3 5 5 5 6 5 6 으아! 다 와. 야. 으아! 미안하다. 족밥으로 봐서. 야, 나와봐, 나와봐. 으아! 재수님! 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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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손잡아봐. 개새끼가.. 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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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괜찮아? 괜찮냐? 아 바로 아파 여기까지만 하자, 어? 야. 야, 이발 저 새끼 잡아. 야, 이발. 야, 이발. 야, 이발. 야, 이발. HAM, 이발. 아이, 이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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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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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. 와, 향 꺼냈네. 야, 근데 다구리 치면 안 쪽팔리냐, 어? 나 같으면 쪽팔려서 뒤질 것 같은데 형 뭐해 뭐하냐고 안녕? 아, 니네 형은 쪽팔린가 본데? 오늘은 이만 하자 형 가는데? 야, 길수한테 전화 왔어 빨리 가, 빨리 가 아이씨 재홍빈 그만해 그만해 그만하라고 가자 아이씨 나와 아이씨 많이까EN 있네 아... 아이씨 했었더니 배고프네 밥 먹으러 가자 내가 맛집 하나 알거든 정산하러 가야지 뭐해? 학원 가도 돼 생명의 은인들한테 너무하네 고맙단 말도 없고 어? 내가 맛집 안다니까 고맙단 말도 없네 안녕하세요 고맙단 말도 없고 네 안 먹었어? 아직 안 먹었어 이따 먹을게 아 힘들겠다 아 니들 때문에 내 알바 늦었으니까 일 좀 도와 무슨 친구들이에요? 아 안녕하세요 야 이거 또 빤딱빤딱 해야 된다 어? 아유 탈관씨가 어쩜 이렇게 꼼꼼하게 잘해? 엄마가 엄청 예뻐하시겠다 아유 예뻐라 야 에이 한 박스 더 있어 알바를 두 개나 하는 거야? 어? 아 배달은 일주일에 3일 정도만 맨날은 아니고 힘들어? 머리까지 꺼갖고 주말에 이삿짐도 하는데? 왜? 형이라고 부르고 싶냐? 어? 바로 어서오세요 아 네 여기 좀 와서 해 응 네 뭐 드릴까? 천천히 모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모의고사 때 내가 내 진짜로 미안 전영빈이 흑박을 해가지고 근데 나도 진짜 그런 건지는 몰랐어 알아? 괜찮아? 아우씨 아 배고파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? 응 지지지? 와우 와우 꽁꽁 자 우리 시인 씨도 한 땀? 네? 원래 고기는 이렇게 한 입 가득 넣고 조져줘야 찐이거지 그럼? 먹어 먹어 아이 야 형 말 들어도 손해본 사람 본 적이 없다 아 해봐 응 응 아 손 씻었어? 아이 씨 얘가 진짜 뭘 모른다 음식을 이렇게 손 맛으로 오는 거야 어? 괜찮아 아 아 어? 아 아 아 어때? 뒤지지? 응 형 형 형 형 우리 진짜 맛있다 여기 다시 와 그래 줄게 응 응 kids zm sei 형 형 아냐 라고 궁 dictionary sorr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은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. 이 부정방정식은 고등수학에서 상당히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요. 수학 전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꼼꼼하게 따져볼게요. 자, 부정방정식. 우리가 뭘 보고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느냐. 아니, 부정할정.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이라는 얘기야. 왜 정해져 있지 않냐. 여러 개의 답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꼼집어서. 이게 답입니다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.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방정식을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미진수의 갯수와 시계 갯수를 기계했을 때, 미진수의 갯수가 시계 갯수와 시계 갯수의 갯수는 그의 공부를 정해져서. 미진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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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진수... 이상한 거 아니지. 이이 Но 정해 신호가 아니다 SUBBS 다 갯수는 조형은 정해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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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